슬슬하다고요? 아 지금 계속 여자친구감 스캔하고 있어요 스캔하고 있지 다들 보고있지 보고있지 어 형 여기 여기 이 사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오늘 축제의 장입니다 오늘 낮에는 여기서 우리 주말 바이브를 즐겨봅시다 뭐냐고요? 모르겠어 이거 뭐 우융면 축제가 있다던데 축제가 여러 개가 같이 열리나? 여기 윈샨역입니다 윈샨역 윈샨역이고 여기가 윈샨역의 앞에 있는 어 한 화보궁왼이라는 곳이거든요 화보궁완 화보궁완 여기는 항상 축제를 해요 주말마다 아 한국도 이런 데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주말마다 축제가 열리는 아 우리 뭐 있는지 한번 보자 먹거리는 당연히 아 이건 근데 뭐야? 마카롱인가? 먹거리도 팔고 뭐 떡도 팔고 옷도 팔고 뭐 뭐 많이 판다 돌아다녀 봅시다 우리 이거 뭐 돌아가기 전에 뭐 기념품이라도 이런 거 한 개 사야 되는데 여러분들 대만에서는 어떤 기념품이 좋을까? 쟤시시어 뭔 문화? 해완의 화이무 일본화 히노키 여러분들 히노키 나무로 만든 등인데 히노키 향이 장난 아니네 예쁘다 야 할아버지 장인이시네 차짠 차호 아 이런 거 좋아해 나는 야간 여쩍 감성이야 잠깐만 이거 무쇠 주전자인데 여러분들 무쇠 주전자가 뭔지 알죠? 무쇠 주전자에다가 물 끓이잖아요 물 맛이 끝내줍니다 아 그리고 나 요번에 와서 약간 대만에서 파는 요런 이게 뭐지 팔찌 있잖아 요런 여러 가지 다양한 돌로 만든 팔찌들 요런 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생겼어 나 요런 거 한 개 해가지고 차고 다니고 싶어 쟤시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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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만에 저런 자연석으로 만든 저런 목걸이라든지 아니면 반지라든지 저런 팔찌들이 꽤 많아요 근데 처음에는 아유 뭐 돌로 저런 걸 만들어 라고 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보이거든? 그리고 주위에 좀 이렇게 아는 대만 애들이 차는 거 보니까 은근히 괜찮아 은근히 패션 아이템으로도 괜찮고 유니크하면서도 꽤 괜찮아 아 여기네 라면과 우육면의 대결 당신의 1등을 뽑아주세요 라멘이냐 우육맨이냐 아 여기가 그 축제네 근데 솔직히 난 그래 이건 진짜 진심인데 내가 한국 사람이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라면도 맛있고 우육면도 맛있는데 한국 봉지 라면한테는 안 돼 솔직히 한국 봉지 라면은 그게 끝판왕이야 진짜로 야 그것보다 맛있는 면 찾아내기 힘들어 자 한번 봐봅시다 Hello guys You guys from Taiwan? Taiwan 아 아 I'm from korean Live live streaming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. 중국어. 조금. 중국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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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평생에 뵈고 싶어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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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심이. 아니요. 너는 원래 먹을 거예요? 너무. Friday. 아, 오후는 아 여기가 어디. 아. 아, 여기가 어디? 네. 여긴 헤네. 네. 9분. 아, 아직도 마치고? 아직도 마치고. 아, 아직도 마치고. 지금 몇 살이? 몇 살이? 몇 살이? 35살. 35살이니까 한 번에. 조금 전에 맞히긴 했지만 좀 짜증나는데. 무슨 일을 하고? 학생. 학생? 아, 이 친구들은 학생이네. 우리 지금 이제는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해. 아, 맞아. 아, 맞아. 저것도 모르는 배우기. 한영아? 제 생각보다 지금 scribe자가 돼있어. 아, 호랑AM! 아! 너네네. 너희 전 중국에 시원하는 거죠? 2004. 몇 лет 20년. 내 생일. 나 너희는 친구분이 왔어? 남친 후 endgir? 沒有. 아니야. 자, 너희와 한밤18살 어떻게든요? 한밤18살은 뭐에요? 나도 너무 이뻐요. 18살? Sachs을? 응. 아! – 사심란란. –friend한 한 너무 많아요. – bekommt은 중 시계란? –거운을 한번 한번 거룩한 세계에요? –아! –아, 제가 찾으려고도 한국의 한번 일하고 있는 세상. –네! –아니고, 스테라이도 ссылährt. –가던 유로 유튜버에 한다고요. –아,요. – wszystkie 유튜버에 한다고요. –아! –때면,때면. –때해주세요. –때라흘TV. –때라든지? –그거? –때로루툼한거가요. –때로루툼? 응, 71만 원이 없지? 아직 꽤 좋지 41만 원 81만 원 11만 원 sum도 아 그래요,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사실 지금 뭐였는데 이제 다음에는 어디에 들어가요? 여기서 이걸 거고 저 시간에 학습관을 진행하는거지 다도城 다도城 ห더 90 00 네 네 가요 이번에 가요 나요 여기라 마지막에 다음을 교술 동전히 이섬 너희 평소에서 여기 여기 또 여기 아니 그리고 너희는 고등 교육 고등교육 고등교육 전자나 그녀는 10시 몇 년 뭐 너희는 내일 같이 한편 내가 한국으로 입고flight? 한국은? 한국에 따라서. 또 다른 어디서. 한국에 직접 가고. 오빠가 대의해. OK. OK. 잘XU 도착. 안녕. 다음에 뵙겠습니다. 다시 한번 더 좋은 시간을 만나서 그거는 에서 하나님 중 하나가 남아στε 자신있잖아요? 안전하게. 네. 나랑 얘기해? 제가 끊어줄지 거리. 안전하게. OK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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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누구Ahite? 오늘 여기 술까지 해결할 수 있는 곳이야 여기서 먹거리와 마실거리 여기서 다 해결합시다 오늘 굉장한 미인이 나타날 것 같다고? 정말 굉장한 미인에다가 내 이상형이다 진짜 딱 봤을 때 내 이상형이다 와 이 친구는 내가 이 친구는 한국 데려가야 되겠다 그 정도 친구가 나오잖아? 방송 끄겠습니다 나도 이제 급해 나도 이제 장가 가야지 방송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정도 급이 여자 나오잖아? 방송할게 인정? 여러분 인정? 근데 그런 친구가 나오잖아? 천천히 갑시다 아직 젊잖아요 언제는 나보고 빨리 가라며? 왜 아직도 안 가냐고 뭐야 막상 간다 하니까 아쉽지 여기 하이네켄 축제 이거 공짜로 주는 건가? 이거 공짜로 한 잔씩 주나 본데? 여러분들 공짜로 한 잔씩 준다 생맥 공짜로 한 잔씩 주는데? 여기는 피자집이야? 근데 무육면이랑 라면은 어디 있는 거야? 여긴 독일식 핫도그인가? 독일 소세지에다가 독일 핫도그 파네 어? 잠깐만 여러분들 17종류의 브랜드의 맥주가 여기 있대 오! 뭐야 뭐야 맥주 대회 뭐 이런 거 하나? 맞아 9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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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피자 비사 이 피자 비사 9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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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9호 9호 예 선수 입장인데 맞 나요 네 맞다 선수 입장이야 이게 chi는 편이 뭐 좋은데 인정? 네 에멜닌 그 앞에 있는 곳은요 어 저 친구가 빨리 마시는데 açık 중간에 다 약해 보이고 빨간 옷 입은 아저씨 엄청 빨리 마실 거 같고 잠깐만 이거 다 소개한다고? 오늘 여기 지금 맥주 브랜드만 지금 17개 나와있대 여기 다 맥주 회사야 여러분들 회사 이름이 주량이야 주량 회사 대만 호랑이 맥주라는데 야 대만에 맥주 브랜드가 이렇게 많았어? 어 이거 뭐야? 아 여러분들 사천식 마라 꼬치에 야 이거 마라 향기가 끝내줘요 야 이거는 내가 술 미칠듯이 들어가지 라면과 우육면 대결 대결지역으로 왔습니다 맞아요 일본식 라면과 우육면의 대결이야 이게 다 우육면이야 이쪽이 다 우육면이고 라면은 저쪽 건너편에 있네 워낙 일본 사람들이 대만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대만에 일본 라면 맛집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가본 결과 퀄리티가 아주 높아 그래가지고 라면 집들도 많고 뭐 우육면은 당연히 여기 거니까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축제지 라면이랑 우육면 먹으면서 술도 마셔라 이런 거지 오 그래 어 안녕하세요 한국어 할 수 있어서 아 한국말 할 줄 알아요? 아 그렇구나 그럼 뭐 식사 싶어요? 안녕하세요 얘네들도 여기 놀러 오고 싶다 그래가지고 오라 그랬어 네 아 여자친구? 네 안녕하세요 친구랑 같이 왔다면서요? 네 아니 친구가 대만에 살고 있어서 아 친구가 대만에 살고 있어요?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오랜만에 친구랑 논다고 아 근데 너네 둘이 데이트하지 왜 자꾸 형이랑 놀라 그래? 아 저는 많이 노니까 아 많이 노니까 형이랑은 이제 자주 뵐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오늘 한번 한 마퀴 돌아보자 네 형 어 이거 뭐 많아? 아 이 남자에는 너 이름을 뭐라고 불러야 되지? 저 인하에요 인하 아 그냥 인하라고 부르면 돼? 네네네 뭐 활동 이름 없어? 활동 이름이 원래 인하에요 아 그냥 인하? 네네 인하는 한국이고 근데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고 네 저 뒤에는 인하 여자친구 아 근데 여자친구분 친구도 데려오지? 그래야 짝이 맞았는데 친구는 지금 다른 데 가 있어서 아 그래? 오고 있어요 네 오고 있었어가지고 원래 둘이 원래 놀 데가 있었다고 하는데 아하 그리야 짝이 맞긴 했네요 하하하하 아 니네 둘이 보니까 괜히 부러워진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하하하 자 이 중에서 우리 우육면집을 한 개 골라서 네 형 한 개 사 먹어 보자 아 인하가 엊그제 그 시민 쪽에서 봤잖아요 근데 그때 본 후로 아 계속 뭐 좀 이렇게 나랑 소통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나오라고 그랬어요 얘기해볼래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해줘 자기소비 한번만 해줘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사람이에요 미사람 하하하하 미사에요 미사? 미사에요 아 일본에서는 뭐해요? 일본에서는 미용 미용 아 미용해요? 아하 그렇구나 저 여자친구 소개해주세요 아 네 이따로 놔줘요 하하하하 여러분들 1차로 그러면 우육면 가겠습니다 1차로 우육면 우리 차례가 오고 있는데 네 에이 덩덩 진짜 없어요? 아니요 후 면이 없어요 진짜? 네 진짜 없어요? 진짜 없어요? 하이 진짜 없어요? 정말 없어요? 뭐예요? 마라야새 도뿌면 뇨로 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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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리 앞에서 끊겼대 라스트 마지막 한 그릇 마지막 한 그릇 마지막 한 그릇 어 2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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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마지막 두 그릇 아 좋아 아 여러분들 그래도 우육면 두 그릇 확보 한 개는 내가 먹을 땐 한 개는 둘이 나눠 먹어 예 형님 당연히 저희 많이 못 먹어요 이거는 에 얼마 안 해요 시식이라 가지고 조금 조금씩 팔아요 시식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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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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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물의 여왕 눈물의 여왕 얘기하고 있어 우리는 이제 1차 시작하겠습니다 어우 좋아좋아좋아 아 근데 여기 이 집 우육면은 면을 두껍게 이렇게 해주네 아 국물 맛 좋다 국물이 좋네 수제비 같다고요? 수제비 같다고요? 아 근데 식감이 저는 개인적으로 얇은 면 좋아해요 제가 대룡남 형님을 스무 살에 만났으니까 7년 전에 만났거든요 처음 만나뵙던 게 홍대였는데 그때 진짜 우연하게 길 가다가 형 방송 자주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 제가 말 던졌다가 그때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아 벌써 세월이 그렇게 됐어? 네 너 몇 년생이야 정확히? 지금 97년생이에요 제가 형님은 2016년에 만났어요 왜 기억을 하냐면 제가 스무살 초반부터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했거든요 나랑 열한살 차이네 열한살차이요? 내가 86이야 86년생이요? 응 형님 그렇게 안보이시는데 진짜 아 그럼 동안이지 약간 남자 하하하하 저 어제 스물다섯살 소리 들었어요 아 스물다섯살 스물다섯살 너무 동화 너무 당황하시네 너무 당황하시네 아니 제대로 해 하하하하 몇 년생이에요? 제가 지금 저보다 두 살 많거든요 몇 년생이에요? 95년생 95년생? 아 우리 또 구경 좀 하러 가보자 그럴까요? 구경 좀 하러 가보자 저거 소세지 한 개 먹을까? 네 소세지 한 개 먹을까? 아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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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아까 인사했던 독일 그 집인데 여기서 그래도 한 개 먹어주자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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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안내만 놈놈 그러다 즐거워 잘 먹을까? 아하 예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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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만나서 아하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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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와 입이 어떻게 이렇게 벌어져요? 음 굿 어 감사합니다. 야 소세지 장난 아니야. 야 육즙 장난 아니다. 어떻게 피자 한 개 드릴까? 간단하게? 피자 괜찮죠? 많이 배고프시죠? 아직. 마르겨리따 좋아해요? 마르겨리따? 아니 좋아하세요 마르겨리따. 마르겨리따. 아 요 마르겨리따 아마. 아이요. 야오이판. 야오이판. 두라오첸. 이바이오. 아 피자 한 판에 150원. 짠거. 따가야오당거죠? 그렇죠. 우판용하오. 제가 만약에 일본 가면 인기 많을 것 같아요? 아니요. 엄청 많이. 아 그래요? 이 사람보다 많이. 오빠가 더 있기 때문에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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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약간 일본 여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? 아. 엄청 일본 여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. 아 그래요? 맞아? 음. 맞아요. 전 남자답고. 아 남자답고. muscle. 근육 있고. 근육. 근육 돼지. 근육 돼지. 하하하하. 근육 돼지는 아니고. 돼지. 하하하하. 근육 돼지 까지는 아니고. 근육 돼지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아니 옛날에. 제 얼굴 기억하세요? 기억 안 나시죠? 어. 솔직히 기억 안 나. 근데 뭐 많이 변했어? 많이 변했죠 뭐. 고쳤어? 고친 것도 있는데. 어 뭐 고쳤어? 저 이제 코 고치고. 윤곽 이제 고톡스나 이런 거 많이 하고. 아. 그때는 아무것도 안 했었어요. 아 그래? 네. 근데 그때도 되게 잘 생기지 않았었냐? 뭐 뭐 생겼다고는 안 했는데. 그때 이제 좀 아기 같은 느낌이 많이 있었어요. 네. 지금은 좀 많이 컸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. 처음에. 하하하하. 성형 했어요? 아 네 했어요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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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형 했어요? 아 네 했어요. 많이 해봤어요? 하하하하. 많이 했어요? 하하하하.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. 그쵸? 그냥 뭐 코? 하하하하. 어 코? 어 코?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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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이거 이빙이요? 야 씨XX 잠깐만. 하하하하. 이거 150원. 와 이건 좀 심하다. 야 이거는 한국 길거리 조각 피자가 훨씬 낫다. 그니까 사람이 별로 없는 데가 다 이유가 있어. 그러니까요. 사람이 줄 서있는 데는 이유가 있고. 맛도 없고. 저기는 좀 한가하긴 했어. 야 일단 먹어보긴 합시다. 아 샀으니까. 먹겠습니다. 고기 있어? 고기 있어? 짱. 맛은 뭐 나쁘지 않아요. 막 미친듯이 많이 있었다 정도는 아닌데. 그냥 뭐 not bad 정도. 네. 안녕하세요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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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한번 먹어보자. 네. 한번 먹어보자. 지금 먼저 앉아. 아, 여기 앞에서 바로 먹어줘야지. 지로. 지로마. 지로마. 우와. 우와. 음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야, 오늘 우리 공짜로 먹는 게 대체적으로 다 맛있어. 그러니까요. 돈 주고 먹는 것들 맛이 없는데. 야, 오늘 돈 주고 사 먹은 우육면이랑 피자는 별로였는데, 공짜로 오더 먹은 소시지 핫도그랑 타코는 너무 맛있어. 쓸쓸하다고요? 아, 지금 계속 여자친구감 스캔하고 있어요. 스캔하고 있지, 다들? 네, 지금 보고 있습니다. 보고 있지, 보고 있지. 어, 형 여기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잠시만요. You look so beautiful. Yeah. You look so beautiful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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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, okay. Thank you, thank you, thank you. 그래, 남자친구 있다고요? 남자친구가 기다리고 있대. 근데 너무 예뻐서. 아, 너무 괜찮았어. 이뻤다, 이뻤다, 이뻤다. 어, 저희 세 명 공통적으로 다 같이 했어요. 야, 저건 인정이다. 네. 예쁜 사람은 역시 남자친구가 있어. 맞아, 맞아. 그냥 괜찮은 친구들은 다 이렇게 아, 남친구가 있어. 어? 제가 말씀드릴게요. 괜찮다고? 네. 나쁘지 않아요. 진짜, 진짜. 혼자 앉아, 저기. 검은색. 아, 괜찮아요. 가만 저. 가 Suit Queen 여성분 이거 seeing purple painting. 이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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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뻐. 칼멈의 기다, 리وس이. 그니까 누구 기다린 거 아니야. 남친구 있을 것 같은데. 그래도, 그래도, 안 하고 후회 하는 거보다 문을 좀 보iders IV다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시도만, 말만. 안녕하세요? 안녕하세요.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? 아, 핸드こんにちは 내가 좋은 시간을 기다리고요? 네. yine. 아드로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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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드로 구상처를FA0 너희들 여기 너무 쉬운 기분이야 그래, 여기 너무 쉬운 기분이야 우리 한국에서? 아, 일본에서? 아, 태완아 쟤는 대학? 아 혹시 lemons ţ Netz beautiful to define 내가 진짜 다시 해보는 친구 어떤 것인지 알아요? 손님의 회사에서 그래서 너는 왔는데 fills 그래서 이 친구가 내 친구가 네, 자기 친구가 네, 같이 놀자, 같이 먹으면 그리고 지금 이제 몇 개의 사회사인가요? 안녕하세요. 이것은 친구들아 내가 생길래 그래서 나이 생길래 그래서 저희도 자신해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? 어떻게 해야 되는지? 오늘 내 일일이 타던가? 진짜 필요해, 맞아. 나는 정말忙. 맞아. 나는 안忙. 오늘 조금 더 쉬워. 맞아. 그럼 같이 드세요. 네, 같이 드세요. 내가 기다리자. 너는 기다리자? 정말 기다리자. 정말 기다리자. 너는 여기에서 자신있어? 아니. 아니, 당연히. 나라가 너무 잘한다고 해서 술안전을 하고 싶어요. 네, 같이 같이 드세요. 아, 가능해요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알게 되면 너무 좋대요. 일단 두 명은 되게 귀엽다. 두 명은 되게 귀엽다. 두 명은 되게 귀엽다. 다른 사람은 굉장히 귀엽다. 너무 귀엽다. 그러면 두 명이 안 어울려야죠? ㅋㅋㅋㅋㅋㅋ 그럼 오늘 하루에 즐거워. 좋은 하루에 많이 만나요. 가자. 유튜브는 행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